여러분, 여기가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은 길이에요! 제가 눈을 입고 여기다가 로고를 예쁘게 박았어요. 연예인이 가면 주로 여기에서 사진 찍어요. 아, 그래요? 여기 그... 그 인증샷? 그렇지, 그렇지. 다 계산 됐군요. 네. 네. 여기는 샤워집이에요. 전신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신 관리 후에 샤워하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파우더를 해요. It's really clean. 그리고 여기는 이제 커플들이 오거나 여러 명 같이 왔을 때 또 하는 페이셜 관리 룽이고요. 네네네. 되게 크네요. 네. 이쪽은 이제 바디룽이에요. 바디룽이에요. 바디룽을 하는 곳이고 이건 이제 그 체온을 1도씩 올려줘서 체지방을 녹여주는 작용을 하는 관리네요. 또 지방 약간 태울 수 있는 관리네요. 사우나돔 뭐 이런 건데 이게 들어갔다가 전신 관리하는 코스예요. 그게 제일 인기 많아요. 아 이게 제일 인기 많아요. 레브케어를 그렇게 해요. 저 돔에 들어갔다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네. 네. 들어가셔 가지고. 네. 이쪽으로 이렇게. 네. 사진 하시고. 네. 가운으로 갈아입으시고. 네. 이쪽으로 파란하게 이루세요. 네. 감사합니다. 악수사리 싹 다 빼시고. 네. 오케이, guys. so, I just changed into this little gown. 제 눈빛이 나가지адно. 제가 입금ään 바닥을 입어버리고 진짜 여기가 어디서 treatment을 받게 하거든요 정말 마음에 드는 거에요 되게 차려져요 아주 마음에 드는 거에요 알아서 사랑해요 이거 하면 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수분공급 위주의 관리라고요 안색도 많이 맑아지고 마사 라인도 한번 살짝 잡을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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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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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같다 나 진짜 진짜 무거운 거 같다 시원한거 같다 저희가 저희 회신에 도착하고 있었다 우리 우동? 아니 저희가 이 회신에 도착했고 저희 회신에 도착했고 저희 회의에 도착했어요 새로운 일회의 좋은 place inations Серг Эй로 하지만 저희는 정기적으로 중심 아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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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론가! 왓! 이 공간이 많지 않나. 롯데이! 롯데이 롯데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